도내의 체납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전북자치도는 올해 지방세를 포함해 체납 금액이 지난해보다 150억 많은 1,103억 원에 이른 가운데 지방소득세가 28%로 가장 많고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각각 25%와 17%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. 돈은 5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49명이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 신청을 3천만 원 이상은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고액 상습 체납자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.